형제 아, 이 기계들한테도 부서지네 Q 아, 그래, 스킬 아, 그러네? 어 그냥 하면 부서져 버리네 이거 그냥 사귄데, 그냥? 이 손 너무 사귄네, 이거? 이 손 갖고 싶다 그냥 여기다 내고 이렇게 하면은 고장나, 다 부서져 딴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오우 어휴 총 하나 먹고 오히려 이러면 사람 만나는 게 더 세겠다, 야 총이나 다르네 이건 뭐야 어, 뭐야, 능력이 뭐가 아, 능력이 다 끼는데? 이모레이션 로봇의 힘, 로봇을 부를 수 있다 이건 뭐야 뭐가 다른 거지? 그니까 밑에 뭐지? 스캔이 다른 거 같은데, 능력이 아, 불탄다! 아아 조심하시구요 아, 이게 다 보이니까 너무 좋다 어 후려, 후려 치러 가자 야야 개같아 어우, 개같아 어, 잠깐만, 저 후려, 후려 칠 게 아니야 후려, 후려 칠 게 아니야, 능력이 왜 안 써져 어, 잠깐만, 능력이 안 써졌어, 능력이 우와, 내 뒤에 엄청, 내 뒤에 엄청 많았다 이걸로 바꿔야 되나보다 이제 되는, 어, 이래도 안되네 아, 여기는 안되네 되는 게 있고, 안되는 게 있네 후려 칠어 간다, 후려 칠어 우와 아이템 바꿀 수 있다 그러네 어떻게 바꿔 커스텀 바꿀 수 있는 게 없네 아니, 바꿀 수 있어 아, 그냥, 돼 있는 걸 고르는 거네 하나, 하나씩 싸보고 아, 샷건, 4번 샷건이다 커스텀 2는 비추 4번이 샷건이고, 5번이 스나야 커스텀 1, 괜찮고 3번이 108짜리고 78짜리인가 가면 3번, 3번은 발사 속도가 너무 느리네 샷건 써야지 어 나도 샷건 한 번 우리 2샷건 한 번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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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런다운 야, 야 아, 어디 가는 거야 아, 오른쪽 아래 흰색 게이지가 마나 같은 거래, 스킬일 수 있는 어, 그치, 그게 차야, 차야 스킬 수 있어 어 어, 이거 뭐, 보이지가 않아 예측 샷건, 예측 샷건 예측 샷건 가서, 아니, 이제 사진 한 번 찍고 후레쳐 아 오, 갔다 우와, 로봇이랑 싸우는 거 봐 가자, 가자, 가자 나 샷건 쓸 건데 해가지고, 수류탄이야 도망쳐 으아 어 어 어, 개쎄 어, 개아파 마울아 죽지말라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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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형, 빨리 살려야 돼 그렇지 깨가 뜨거, 어우 어, 개쎄네 됐다 아, 이거, 날팔이 날아간다 두 번째 거는 날팔이? 어 이상한, 이상한 그 날팔이 같은 게 날아가서 애들 공격하네 스킬 중에 그 밑에 거는 나 지금 밑에 거는, 아, 안 돼 있네 그래? 어 한 번 써봐 그러니까 날팔이 같은 게 날아가서 공격해 뭐, 그거는 그냥 십자키 오른쪽 얘기하는 거지? 아니, 아니, 아니 그, LB, RB?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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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지금, 날아가, 지금 날팔이, 날아가자, 이상한 거 파리 같은 거 한 번 써보지, 나도 어, 날아가, 날아가, 날아가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근데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사람한테 좋은데 기계한테 안 좋은 거 같아 아, 아, 날파리를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람용이고 위에 거는 기계용이고? 가라, 터져라 아, 이해됐네 나이스 가라 아 자, 바로 한 번 터뜨리고 아, 능력이 아직 개가 등가 내가 뒤에서 백업 해줄게 야야 어, 장전 어, 그렇다면 내가 때려줄게 그렇지 때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킬 따고 싶으시죠, 솔직히 아니, 내가 다 잡아줄게 이게 뭐야? 어, 해드샷 그냥 어, 뭐야! 어, 로봇 안 죽었어 우와, 로봇 누우면서도 한 방이 있네 뭐하세요? 하하하하하하 은근 실험해, 은근 안 뚫는구나 아 샷건 장전 한 번 하십쇼, 여기서 나 샷건 바꿔서 샷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난 샷건이 좋은데? 손맛 있잖아 손맛은 근접이 손맛이지 아니, 아니, 근접신도 솔직히 그렇게 손맛있게 만들진 않았어 어, 하나 터뜨렸는데? 이번 코룹은 무조건 손맛으로 가야돼 그렇게 사실 어, 완성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완성도보다는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뭐 기대작은 아니야 해보니까 시대만 바뀌었다뿐이지 뭐 어어 어, 폭탄 개맛아 여기는 샷건이네, 진짜 딱 보니까 올라가자 야야 나이스, 이거 들고 오이쿠 어, 돌격! 왜 이렇게 돌격을 좋아해 내가 뼈가 패줄테니까 어, 수류탄이야 수류탄 어어, 나 피했어 피했어 우리도 수류탄 하나씩 던지자 오, 수류탄 강나온다 그렇지 그렇지 침투해, 침투해 오케오케 어, 닐 거 수류탄 있어 어, 여기 해킹? 해킹합니다 해킹하십쇼 뭐야, 해킹, 그냥 손만 대기가 끝나는데? 우리 손은 하나에 약손이네 어, 약손이야 적절하다 약손 내, 내 손은 약손 어 아니, 왜 이런 기억정보 빼내는 거 이런 것들, 진짜 핵사기 아, 저기 폭탄 컨트롤 하는 데가 있다라네 지금 이게 우리가 폭탄 안 터트리려는 거잖아 테러 일으키는 놈들이랑 싸우려는 거니까 아, 저거 아마 가서 없애야 될 거다 아마 뭐야 퓨토리얼이 왜 이렇게 아,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씩 어 어 그 사건으로 어, 그 사건으로 어, 사건으로 가서 우리가 하는 것 어, 정보를 얻어서 다음으로 가고 또 그 다음 정보를 얻어서 다음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장면 나오는데 패드 진동이 무슨 이래요 여기 기차가 원래 터지는 게 테러의 목적이라고 그랬었잖아 기차 터널에서 아까 만들었어? 저걸 우리가 아마 최종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제 근접 졌는데 근접, 근접하는 방법은 이제 알려주네 우와, 방금 주먹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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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같은 거 여보, 여보세요 야, 야 우리도 아니 이게 사실 근접이 좋지가 않네 어느 정도 적당히 해야 되겠네 이게 뭐 내가, 네가 근접을 해 내가 그럼 살려줄게 아, 그리고 여기 뭐지? 그거 없어 기계 고장 내는 거 없어 아, 못쓰게 돼 있어 거의 사건이네 어 장전 장전 암살이야 그냥 이씨 오우씨 깜짝이야 뒤 봐줘 뒤 봐줘 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뒤에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어디야 계속 가면 되나? 어, 위에 있다 택타 어, 저거 뭐 하려는거니, 시네들? 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데 들어가면 그냥 머리턱을 날려버려 그러지 이렇게 총 쏘는데 여, 이 시민들은 왜 이렇게 여유만만한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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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심했다 아이패드 보고 있다고 쏴? 죄송합니다 얘 올라간다, 올라간다 와 이거야 어우씨 한번 빗나가면 샷건이어가지고 장존 도중에 취소가 없네 한번에 한번에 그거 없나? 아 이거 찍는거다 이거 이거 내꺼 어 살려줘 내가 왔다 봤어? 야야야야 누워서 도는데? 그러네 아무리 제대로 안하지 여보세요 시정하겠습니다 끝났나봐 아 나 방금 나 이거 우리가 타는거 아닐까? 천막에 있는거 그런거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우와 이거 뭐 드라군인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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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네 아 이거 넘는거야 어 우리가 사기라는거 금방 잊었네 달리면서 때리면 주먹으로 때려버리네 그냥 이렇게 가가지고 푸먹을 그냥 안녕? 왔어? 다 부숴버려 때려부숴버려 어우 핵주먹자 애같은거 미칫축구 안해봤어? 어 여긴 아니야 어 여긴 여긴 아니야 다논건데 여긴 아니야 여긴 지금 여긴 여긴 아니야 지내봐 간다 여보세요 수류탄 넘졌어요 애같은거 어 달리면서 때리는거 개구재미네 야 그 손만있다 주먹으로 때리는거 어어 그냥 때리는거 말고 달리면서 때려야돼 달리면서 때리니까 핵펀치 달리는데 어어 아 이게 컨트롤 난 키보드가 더 편한거 같아 그래? 너무 많다는데 시간이 없대 또 나왔어 쟤 어 그 맨 로딩? 뭐지? 지가 아이디어 내나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 떨어트려서 아래쪽으로 이걸 빼버려서 어 그게 아니야 나 잠깐 어? 튕긴거 같은데? 어 나 튕겼어 이따 이거 끝나면 초대해줄게 내 영상으로 보고있어 우리 나 캐릭터를 왜 새로 골라? 와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지 지금? 같이 자살한건가? 테이로 나의 병원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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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어 멀쩡할텐데 아 아 내가 누워서 시뮬레이션을 받았네 완전 어이없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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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그리고 우리 이 샌브릭스는 얼마나 오래 일어났어? 5분만 남아있어. 괜찮을 것 같아. 우리 다음은 어디에 가고 싶어? 아니요. 너는 알고 계시네. 저는 그냥 손을 잃는 게임으로 만들어놨어.